고맙이셔 봐라 점심 고스도 없이는 것도 아니고 3, 5, 7 우리 아이들 결혼한 지가 어이 그 우리 아이들 결혼한 지가 이제 몇 해 돼가면서 몇 하나 만한 큰아이 이분이 저 소홍년 올라간 난 이제 열혼살 이제 간에 결혼한 지도 이제 패스로 민 12년 넘지 아니엄 수가게 결혼한 거 보긴 하고 아니 결혼한 거 봐주게믄 어몽아방이 결혼한 거 아니 방게믄 손집을 곧게 허여게 잔친 허이 쪽에 아니 저 틀레빌 보니까 말이요 그 서방각씨가 서로 영 보종도 안하고 영 갈려보는 요 위기의 사태가 말이요 3년 5년 미신 10년 요 연용 요 이 저 요 시기가 이 때리면서 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몇 년 돼가지고 난 해가리지도 못하겠고 개인으로 봐면서 아이고 게 놈이 되던 게 구질 때도 쉽고 좋을 때도 쉽고 이 순간 저 순간 넘겨가면 사는 거죠 그 아니에도 젊어전이 저 빙원이 갔던 서무 강복을 낭 어떤 게 나 아들이엉 며느리이엉 어떤 싸움을 이신가 어떤 이신가 원 둘이 두 가지 말을 아니고란 아니 이건 화살 그 이상입에 대한 아이들이신데 그저 엄마형 아빠형 저 무사 정임신이 들어보나 큰 거 아멍칭도 안했어요 어제도 저 학교 때 나간 밥 먹고 콩했어요 그한테 아이고 총 별일이여 싸우지도 아니여고 권 아이들이 원 그자 어멍오랑 아자도 그냥 어멍신더래만 말 곧주 원 두 가지 말을 많이 하니 아이고 이거 미신일인고 영 며느리신들이 솔짝하게 정지 돌아단 아이고 걔난 아방식을 속상하게 니 말도 아니고 꼭 원 옛날 닮지 아니여고 것을 분위기가 걍하다 난 아휴 어머니 이젠 우리 다 그런 때가 됐어요 어멍 미신 할 말도 걍하지 아니여고 걍임서여 어멍하고한테 아이고 어떤 두 가지의 말들 결국 다정하게 좀 살아서 주 걍임 보난 어멍은 박조들지한 임신약이 걍어멍 그자 두 가지 이리 난 너먼 그자 와버러 수다마는 간에도 양 이제 겨론냉 10년 넘어가고 헛설 그는 시기들이 오는 생유다기 뭔 시기고 기간이고 나 불교신 강조기간은 들었지만은 뭐 서방강씨가 그런 시기함신 법으로 정해졌나 말을 해돔신 법으로 정해지지 아니해도 사뭇돌 조왕 두려심이 못살 것 알망 불부텅 시립장개들 같지만은 거기도 살당보믄 미지근해질 때도 식국 석석해질 때도 식국 베라매도 그자 부구정 아니연 그자 고개 돌리고 싶은 그런 시기도 식국 컨디 이 두갓도 양 이 시기를 잘 넘겨야죠 이 시기 넘이 오래가도 아니되고 점 이거 논만이도 못하게 말들도 아니하면 거자 꼬옹 구웅 어엉 공행살민 아니대난 이걸 양 어떤 지회들을 발휘 어엉 잘 넘겨서 주어 어떤 말입고 하겠 미식 어 이런식이 저런식이 따죽고 살켜 안살켜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두가신 맥가신 아이시 구가기 아니 검신 갱년기도 아니 검신 검신 그건 뭔 시기여 뭔 시기여 그게 게게 영어당 보면 화살 시들레지는 시기가 우주게 건 저 연애할 때 시들라면 물 뿌리면 되지 미신 맛 신혼떼 모양으로 그자 그자 매번 보기만 해도 죽고 그자 건 허여게 건 아니연한 화살 영 석석 퀴즈고 시들레질 때 주간만이 주운 게 어디수가 영 뭐녀 말도 걸고 영어멍 분위기도 바까보고 거멍 잘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오고 또 주축이 주제깟다림이신 삶이나 얼마나 살았땐 우린 평생 불이 화랑와랑 나지 아니여 그자 불나게 싸우게 아방은 물남수다만은 난 원 아방신대 시집오란 얼마 안이 된 이 기간으로 그자 평생 사는 것만 담수다기 참나 경애도 그자 아이들 생각하고 그자 나가 이디서 우치비서 발전을 이룩고 점 집안을 일으키고 점 성공을 허게 맹기로 해준 나가 다짐을 행원 이디시집을 오난 나가 굿짝 허게 나 속 다 시커멍허게 타멍도 우치비 들어와 졌쥬 아이고 나 닮은 바보도 어서 발전은 우리집이 한전이냐 발전을 발전기 돌리게 결국 어디 갈등 일나 성턴 우동 아방한테 가보라 아이고 참 아이고 이 아방 나양 어디 갈 건데 오려는 데 하수다 나 지금이라도 어디 가면 나 참 헐릴도 하고 긍해도 나 가볼린 아방 콧물줄줄 눈물줄줄 밥이라도 누게 촌려죽하여 나가 그 심정으로 어디 오목거리지 아니하는 중이나 앞서게 경허니까 결론은 아주 꼬장은 나를 애정햄다 그거 아니냐 아이고 긍허지 마라 나 정말 양 아방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제 얼마심인 부처님 오신날도 오람쥬만은 자비를 이생해서 베풀리라 긍허먹나 불공은 아니더려도 가심 속으로 새기멍 이 오칩이 드라아진 중이나 앞서게 보살피는게 아니고 보살이 다 되신게 불안